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서울 소대문구 홍은동 동일 하이빌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소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367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3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6억 3천만원, 대지권 9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야면적은 34평형 아파트입니다. 3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51% 가격인 4차 제재가는 3억 2,256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226만원에 4차 입찰은 2023년 10월 31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대문구 홍은동 동일 하이빌아파트 경매물건으로 3호선 녹번역 990m로 홍은초등학교 북서측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소대문 아파트 경매를 진행중인 소대문구 홍은동 동일 하이빌은 101동 10층으로, 대지권 8.9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야면적은 34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2월 기준으로 6억 3천만원이며, 3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51% 가격인 3억 2,256만원의 제재가로, 오늘 2023년 10월 31일에 4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10%인 3,22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은동 동일 아파트 34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6억 3천만원, 하위평가는 5억 9,500만원, 상위평가는 6억 6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4천만원에서 3억 7천 5백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문건 연항을 살펴보며, 동일 토건이 시공하여, 1997년 10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일계동에 101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0층 중 10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1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산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6월 20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고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29억 9,828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은 권명서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의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서대문구 홍운동 아파트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홍운동 동일하이빌 주상복합아파트 34평형의 최근 거리내육을 살펴보았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행대 및 인근 비교단지 매매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홍운동 동일아파트 34평형 매물호가는 일동 남서양 중간층이 850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서대문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았으나 서대문구 인근 최근 아파트 경매 낙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동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대문구 홍운동 동일 하이빌 아파트 34평형 경매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